장애인과 저소득층 유아 청소년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내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이 오는 30일까지 이뤄집니다. 올해 대비 지원 인원과 금액을 늘려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 김은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2024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이 진행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와 청소년,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대비 지원 인원과 금액 모두 늘어 내년에는 저소득층 유아와 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에게는 월 11만 원 범위에서 12개월 동안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의 유아와 청소년의 경우 만 5세에서 18세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해 5세에서 69세라면 신청 가능합니다.